이거 넓다. 네, 팟스리예요. 팟스리? 뭘 넘겨야 되나? 심지어 어려운 팟스리다, 이거. 이야! 아휴, 이게 더 어렵겠다. 잘못하면 물에 빠... 오케이. 찍어봐 드릴게요. 자, 여러분은... 쉬운 팟스리가 아니야. 케드님, 이거 앞바람이 좀 있네요? 나 바람 안 보셔도 괜찮아요. 많이 안 불어서. 그 바람 있으면 혹시 할 때 잔디 뽑아서 약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 어느 정도 불면 한 클럽이나 두 클럽 정도 예상하고 하면 돼서 굳이 잔디 훼손하지 않고 그냥... 이거 안 한다. 오늘 양세형 난리 났어. 완전. 자기야 최경주야 지금. 양세형 데이야. 지금... 잠깐만. 왜 왜 왜 왜 왜 왜 왜요? 세윤씨 왜? 어어어. 아우! 아쉽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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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네. 잔디 훼손 안 하신다고. 네. 우리 잔디 훼손하지 않는데, 와우! 오! 야 오 약간 아쉽네. 아니요? 신났어, 신났어. 잔디 맛에 따라서 이게 슬라이스인지 슬라이스인지 할 수가 있으니까. 와 대박. 잔디를.. 잔디를 먹어봐. 잔디를 먹어봐 오케이. 거기 들어오는 중이에요. 올렸다. 이따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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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올렸어? 나이스! 한 번에 온 그리. 잘 보셨다. 나이스! 가자! 양 세 발에 개! 진짜 잘해! 왜 이렇게 잘해? 저러다 손목 나와서 무릎 튀겼다 야! 근데 이게 촬영 때문에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걸 한 거지? 아! 저희가 다 계산을 다 하고 나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예의에 말씀드릴까 봐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끼리 있는 거니까 가능했다는 거. 고이차스! 야 진짜 잘한다. 여기에서 저러까지 한 거야. 그럼 제가 한 번 가볼게요. 덤비지 마, 덤비지 마, 덤비지 마. 잘한다 야, 국주야 잘한다. 고이차스! 고이차스!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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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! 민지! 아 잘한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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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야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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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춘다, 이거 잘 춰. 나이스! 난리가 났어! 아 이제 배자씨. 너무 잘 춘다. 야 한 번 더 추고 싶은 분은 배자씨 보여줘. 아 나올 것인가 봐, 노래가. 우리는 즐겁게 하려면 너가 잘 춰야 돼. 누나 춤 한 번 더 추고 싶다이. 지금 다 못 췄다이. 아 흥 올랐다, 지금. 오 근데 잘 올라가, 떴어. 잘 춘다, 잘 춘다, 잘 춘다. 잘 춘다, 잘 춘다. 잘 춘다, 잘 춘다. 장수리 오빠! 한 번 붙어라!